안녕하세요 구다이반 입니다 지금부터 11월이 아니라 이제 12월 넘어왔죠 1일 생방송 화요일날 생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에 두 개의 게임 들어가 볼텐데 첫 번째로 오늘 새롭게 출시가 이루어진 just cause 3를 플레이할 계획입니다 제가 just cause 2를 플레이를 마지막으로 했던게 거의 2,3개월 전이고 그 다음 총 just cause 2를 플레이했던 시간이 길어봤자 2시간 반 3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이 게임이 시리즈 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1절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만약 언급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주 애매한 기억 속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언급하고 있다는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지금 게임 자체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방송 시작하기 30분 전부터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 어느정도 초반에 스토리라인을 플레이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진행을 했는데 거의 그 초반 부분부터 지금부터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just cause 3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는 시간 가질겁니다 제가 2주 전쯤에 풀아웃4를 이와 같이 초반 부분을 새롭게 출시된 게임인 만큼이나 보여드리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그때 저의 컴퓨터 사양이 부족해지면서 재업로드를 할 가치가 없는 영상으로 녹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화질은 많이 지금 깨져 나갈거에요 빠른 카메라의 움직임이 있으면 그렇지만은 부드럽게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지금 설정해 둔게 갑자기 막 맛이 가버리지 않는 이상은 화질은 제 컴퓨터가 부족해서 엉망이 되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메카닉 뭐 이런거에 대해서가 여러분이 뭔가 얻어 가실 수 있는 얻어 가실 수 있는 정보가 될 겁니다 어 제 컴퓨터 사양에 대해서는 채널 메인 정보 탭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어 지금 fps 또한 오른쪽 상단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요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또한 그 사양에서 확인할 수가 있구요 오케이 오케이 어 헬리콥터가 반란군들 다 죽일거다 오케이 오케이 워우 왜 누가 벌써 죽었나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많이 협의했다 보니까 벌써 헬리콥터가 적 헬리콥터가 할걸 다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미션이 오버됐네요 다시 이제는 시작을 해보죠 초반 게임을 처음 켰을 때 로딩 시간이 거의 한 1분 1분 넘게 걸렸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뭐 ssd에 설치를 한 만큼이나 좀 길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이후 로딩들은 한 3 길어도 30초 10초에서 30초면 끝났어요 오케이 명중류 횡평였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노란스 뭐라 여기 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영상이나 음량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능력을 최대한 빠르게 고쳐보려고 할테니깐요 주기적으로 댓글 확인하고 있으니깐요 양동균님 반갑습니다 스카이 헤어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하 철조망이 일시적인 데미지를 주는 아이템이네 네 Mario Friggo 예 전 anda Uno 그녀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어요. 이제 밥을 먹어요. 어떻게 알았나요, Mario? 뭐? 뭐? 우리 모두 다 먹어요. 에이, 리고, 당신은 말하면 말할 거예요. 이제 밥을 먹어요. 네? 이제 밥을 먹어요. 그냥 걱정하지 않으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밥을 먹어요. 키보드 마우스로 지금 조작을 하고 있고요 방송 전에 게임 패드가 적절하게 지원되는 것 또한 확인을 했는데 비록 나중에 이제는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한번 바꿔볼 거지만은 조작키를 그때 가서 모를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느리다 와우 터지고 다음 컷신 그래픽 옵션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저스카즈 시리즈 자체가 스토리 제가 이전작도 플레이하지 않아서 잘 모른다는 것과 모든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제가 따로 플레이를 할 때 심심하니까 볼만한 것은 될지 몰라도 제가 지금까지 들었고 본 것들만으로는 지금까지 이야기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된 건데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정은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죠 보통은 제가 컷신에서 막 이런 거 차단하지 않는데 스토리에 역시나 집중하려고 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막을 읽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없으시면 제가 설명드릴 텐데 주인공 리코의 고향이라고 해요 이 섬이 섬인데 여기에서만 나는 아주 희귀한 자원 희귀한 자원 바바리오 바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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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자원이 나왔는데 문제는 디벨로 디라벨로 라고 하는 독재자가 이 곳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중한 자원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안 들어가고 그냥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다 라고 하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이제는 지금까지 깔아둔 설정이에요 사람들 독재자 물리친다 뭐 이런 뭐든지 다 파괴해도 돼 우리가 다시 건수할 거니까 친구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 마리오라는 캐릭터인데 반란군에서 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타임 포 업그레이드 예스 오픈월드 샌드박스 뭐 샌드박스라고 아직은 말할 수 없겠지만 레벨루시오 뭐라 하려고 했죠 아 그래픽 더 뭔가 빠져들어가기 전에 그래픽 옵션 잠깐 보여드리죠 지금 전체 화면은 끄긴 했는데 V싱크 켜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 끄면은 V싱크가 없지만 켰을 때는 60으로 무조건 제한이 되고 있어요 음 어쩌면은 컴퓨터 사양을 어느정도 판단을 내린 다음에 만약에 30fps로 락하는게 좋겠다라고 내리면 메탈기어 솔리드5 팬텀페인이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30이나 60이나로 잠갔던 걸로 다른 게임이었나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런걸 수도 있겠구요 이런거 다 16 해상도 1080p 그 다음에 FXAA 이거 더 키울 수 예 이런건 잘 저도 항상 헷갈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텍스처 이런거 다 최고 최상 모션 블러는 껐어요 화면이 이미 깨져나가고 있는데 그걸 더 흐릿하게 만드는건 지금 시점에선 도저히 킬만한게 아니다 라고 봤기 때문에 그 외에는 예 지금 보시는 바가지 다 최상이고 넥스트 미션 마리오 레블 드롭 미션을 언락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마을을 해방해야 되고 마을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파괴해야 되는 혼돈 아이템 카우스라고 하죠 카우스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니아로 가보세요 스페이스 2 웨이포인트 컴링 탭키를 통해서 메뉴 들어갈 수 있고 하려고 했던 얘기가 예 요즘 나오고 있는 모든 오픈월드 게임들처럼 이제는 그냥 돌아다니다가 어느 구석으로 가면 스토리 미션을 진행 스토리 또는 보조 보너스 등등 미션들을 진행하면 되는거구요 그래서 그 미션을 수행하기 시작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자유롭게 샌드박스 모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사이에는 B 여기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낙하산 차량이 갖고 있는 움직임이 간혹 가다가 조금은 호호예 조금은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 움직임 자체는 조금 무거 지금까지 제가 탄 차량이 두세개밖에 없지만 조금은 마음에 안들어요 움직임 자체가 너무 무거운데 좌우 이동이 근데 차량 자체는 막 허공에 떠다니는 듯한 가벼움을 보여주고 있어서 게임이 갖고 있는 물리연전이 그쪽에 조금은 워워워워워 워워워워 워컴 웰컴 도마 나에야 I grew up here so I'm only too happy to give you a tour of 워우아크 이렇게 지금 이제는 이거는 제가 이미 다른 사람들 플레이했던 영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왼쪽에 보이는 물건 6개를 파괴하면은 이 마을이 이제 해방이 됩니다 파괴하라고 했으니까 찾아 봅시다 음 오케이 이거는 이 게임 조금이라도 출시 전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익숙한 메칸이기 텐데 지난번에 두 한 몇 개까지 할 수 있지? 두 개까지 오케이 지금 현재 두 개까지구나 발 뜯어내죠 오케이 너무 가까이 붙였나 다시 어이구 시민 괜찮 뇌진탕 걸릴만한 상황인데 오케이 오케이 너무 힘이 부족하다고 판단 내리면은 저렇게 그냥 끊어지는군요 아 동상 제거했고 이제 저 말하는 거 귀찮죠 오케이 엽 실수 1,2,3,4번으로 무기가 바뀌고요 다행히도 이렇게 지금 3분의 1 채워줄 생각 두 개 더 있다는 거네 게임이 이거에 대해서 전혀 설명해주진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밑에 생겨나고 있는 이 신호 강도 아이콘은 뭐 수지품이 근처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라고 해요 지금 저쪽 어딘가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DRM 에 의해서 잠시만 잠시만 무기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낙하산 타고 있을 동안 로켓을 낄 수는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한번 해방해보려고 하죠 예 경찰소 인데 그 군인 무장 군인들이 그걸 탈환했다라고 뭐야 왜 또 아 아까 전에 수류탄 알았는데 이거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수류탄 던지는 게 뭔지 F키 예스 F키 오예 공중에 해봤자 안되는구나 다 iao ят 2 0 정 그 5 6 4 5 예 5 눈 5 5 5 무기를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무조건 슈르탄 던져야되나? 집어넣고 무기 던지고 있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게 아닌거같애 호호 탄피에 따라서 불이 나오는게 지금 계산이 되고있는거 같네요 슈르탄은 다 던졌고 내가 지금 뭘해야되지? 해킹을 통해 버튼을 눌러가지고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그냥 강제로 올려둔다고 알고있고 도중에 취소를 못하나? 오케이 그거는 낙하산이고 와우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어요 어디가 문제야? 해방 아 이미 점령한군가요 제가? 예 이미 요긴 끝난거 같네요 두곳에서 이제 저항군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만 열어주면은 저 경찰 뭐라하되 무장경찰지대 건물은 예 저희가 탈환을 끝냈네요 이제는 간판 표시랑 음성 프로파간다 스피커 하나만 더 어 저기 있군요 낙하 데미지가 있겠죠 어? 어? 오케이 왓치덕스에서 최소한 처음 봤었던 그 지원군 전화로 부른다가 뭐 처음 봤... 처음 언제 이런걸 봤었지? 지원군 뭐 어세싱 크리드에서도 있었죠 투에서부터 원은 없었던 쓸데없는 얘기 생각이 지금 쓸데없는 경로로 사고가 이어졌네요 간판 어딨나요 간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우우 저기 있다 오케이 웨이포인트 찍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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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으니까 그냥 깃발을 울리면 된다고 합니다 노 실수 어디? 어디야 어디야 요기? 안에이블 로케이트 타겟 터미닛 서치 오케이 시민들의 차량이 이제 발란군 드랍 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제 새로운 도전과제 그 다음에 두개 중에 세개 오케이 지금 게임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제는 해방을 하는 건데 요기를 요기를 해방시키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이죠 최소한 그런 시점에서 마을들 단위에 이제는 제일 작은 단위에 마을이 있고 그 마을들 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개의 군사 기지나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이제는 영역이 있고 바이아 이 바이아를 해방시키는 것처럼 다른 이제는 또 여러 개의 구역들을 해방시키면은 이제는 요 섬 이 군도 자체가 이제는 해방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상화관계 계급 어떻게 말하는 게 좋지 이게 계속해서 이제는 엮여가요 점점 더 큰 규모로 그래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다 해방을 하면 될 걸로 보여요 할 일은 많다는 거죠 근데 미리 이제는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동일한 거에 반복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여드린 이런 액션들이 막 폭발시키고 죽이고 하는 것들이 반복 기본적으로 재미있다라고 재미있을 거라고 예상되신다면은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될 텐데 이런 게 한 20시간 30시간 이어졌을 때 또 이거 해야 돼 라는 식으로 가실 거라면은 현 시점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매력적인 제품이 아닐 수 있겠죠 DLC나 뭐 이런 것도 여러가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할인도 있을 수 있고요 현재 60달러 판매되고 있는데 챌린지를 통해서 기어를 얻고 기어를 통해서 새로운 모드를 언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챌린지 도전 과제를 언락하냐에 따라서 수행하냐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기어를 얻을지가 확정되고 그 기어에 따라서 이제 모드 또한 언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기어 모드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게임 자체가 이런 업그레이드를 통해가지고 급격하게 변화를 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모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있냐 없냐를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지 찍어주는 순간부터 무조건 그게 적용된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 순간은 이걸 켰다가 이 순간에는 이건 좀 아니다 해서 꺼고 끄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껏 조합을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직접 경험한 적 없지만 이 게임에 대해서는 E3에서 공개되었을 때부터 아주 유심이 지금 동의 항상 이거 혀가 꼬여가지고 동음 이유요 를 갖고서 유머를 한 것 같아요 DRM 정부의 이름이 DRM인데 DRM이 다른 의미가 있죠 게이머들에겐 윙숫을 이용해서 도전과제 한번 해보죠 다행히도 보기가 껄끄럽다 할 정도의 험악한 화질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네요 윙숫 챌린지 한번 해보죠 뭐야 이거 오 으 아 그래도 통과한 것에 대해서 뭐라 해주네 한번 더 해보자 너무 험하게 험하게 끝나버리니까 니트라이 그래플링 후크를 이용할 수는 있을 테니까 워 워 오케이 제가 돌아올 때 써야 되는 가야 되는 곳인가 어디 이거 전 거의 빨간색을 노리면 여기서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야야 오케이 지금 다음번에도 똑같이 실패를 하면 조금 아쉽지만은 조금이라도 더 진행을 하면은 한번이라도 더 감이 잡힌 거니까 해볼 텐데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망하면은 그만하죠 오늘은 아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와우 나 뭐했다고 벌써 이렇게 엉망이 됐어 진짜 확 오케이 여기로 갈 수는 있네 god damn it 아 네 이렇게 되면은 더 할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만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두 개만 더 있으면은 다음 어떤 능력이 언락된다고 하는데 노프 만족했습니다 무슨 미션이지 흠 죽지 않았네요 라고나 봐 오케이 다음 미션으로 어떤 지 봅시다 네 리코 수아 you made it I'm here what did you want to show me It's right in front of you rico one of Mario's finest garages All I see is a blue building on a dock I'll show you here head to these coordinates 차량 갖고 뭔가 할 것 같군요 미지의 장소로 가세요 1.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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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달린다가 없나? 이 속도가 일반 달리기가 필요 없는 게임인게 분명해 보이지만은 없다는걸 확인했구요 지상으로 가까이 갔을때 너무 순식간이에요 떨어지기까지가 오마이갓 예전에 저스카스리의 행글라이더 저게 지금 쏘리 행글라이더 행글라이더가 아니지 기어모드에서 좀 더 용어에 대해서 알려줄만한게 윙숫 윙숫같은걸 보면서 엄청 예전에 소개해드렸는데 스팀에 정식으로 앞서 해보기로 출시가 된 것까지만 봤었는데 현상태는 모르겠다 몰로 에어스포츠라고 해서 윙숫을 막 달고서 떨어져 내리는 게임이 있어요 속도감 하나만으로 손에 땀을 지게 만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느낌을 주네요 윙숫을 막 이렇게 스쿠터를 하하하 스쿠터를 창고로 가져달라고 하네요 이스포, 그 one with the bad breath, they called her Dracona This is her bike, beauty, eh? She made fun of my hair, she said it was crispy So we play a little prank on her, eh? And it benefits you and the revolution to boot And how does stealing Cecilia's stupid scooter benefit me? Don't be slow, Rico, I take the bike, I break it apart The guys use it to make more bikes, everyone gets bikes, everyone wins Except the Dracona, it's what we have it, but that's the point 이거를 헬리콥터에 부착을 한 다음에 음, 그런 거 안 되나? 해보... 잠시만, 저, 이깄스 미션을, 음... 아, 터뜨릴 게 뻔해요, 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냥 안전하게 가죠 아, 왜 안전하게 가죠? 터뜨릴 게 너무 많아, Rico I've got to keep a low profile to provide the services I provide 워우, 씨, 오케이 아, 예 좌우 이동은 굉장히 아, 컴온, 느리다는 느낌인데 이거 갇혀버렸다 오케이 굿 아, 어떻게 끊어버리지? 넙, 이건 내가 시간이 지나면 끊어질 것 같으면 오케이 오케이 흠, 그냥 확 끊어버린 취소한다라는 버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 컴 갓댐해 자동 저장 제발 이끼를 중간에 어딘가에 아, 제발 오케이, 여기서부터 오케이 조심스럽게 갑시다 네, 지금 스쿠터의 좌우 이동이 굉장히, 으악 갑갑하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게 이제 차량에서도 이와 비슷한 느낌인데 그냥, 뭐랄까요? 좀 느리게 반응하는? 예, 반응 속도가 좀 안 좋다 라는 비판을 하고 싶은데 근데, 그냥 툭 하는 순간 그냥 날라 올라가 버리고 물건 자체는 굉장히 가볍다는 느낌이 차라리 무겁고 움직임도 느렸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가볍고 움직임이 느리다는게 호시, 니트로 오케이 응? 왓? 아, 일단 노! 시프트 안 눌렀어, 왜? 멋대로 음 아, 내가 달리려고 한... 시프트키가 워낙 달리기와 동일시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게임의 또 다른 시스템 중 하나인데 언제든지 언제든... 음 일단 여기 게임이 어떻게 설명하나 보죠 그러면은 새롭게 언락을 한... 잠시만, go back in the end 오케이 헬리콥터를 오케이 그 다음에 앰부스 이글을 불러내십시오 양손 무기 아무거나 하나 나이스 그 다음에 양손 무기 쌍... 쌍권총 아무거나 이렇게 Y를 눌러서 비큰이라는 아이템이 있으면은 제가 원하는 총 네 종류의 아이템들을 차량 관련 양손총 관련 쌍권총 관련 그 다음에 아... 마지막이 오케이 일단 세 번째가 뭐였지? 스페셜 스페셜 스페셜이라고 해서 그냥 특별한 총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 고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언제나 불러올 수 있는 건 아니... 아니고 같은 종류의 아이템이라고 하죠 아이템의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 딜레이가 있어요 즉에서 E-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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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불러내려면은 40분 약 40분이 지나야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제 비컨이 있어야 되죠 항상 네 그거를 제외하고는 제가 어느 어느 순간이든 어느 장소에나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떨굴 수 있다는게 어... 재밌는 상황을 만들어내겠죠 거의 배틀필드급의 자유로운 기동이 가능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헬기가 움직이고 있다는게 어... 어... 어디로 가야되는지 보자 자... 이런 것들을 다 미션 드리고 도전거하지 말고 음... 오늘 방송 끝내기 전에 모드 한두개라도 언락을 하고 싶긴 하니깐 음... 어라? 요기야? 금방이네 날라와서 오니깐 얘 지금 움직임이 진짜 와우 엄청나요 어... 헬기 바람 이거 굉장히 멋진 것 같구요 조심스럽게 착륙할 오케이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손댄 것 중에서 가장 아쉽다라고 느끼고 있는 차량을 지금 가지고서 과제를 들어가야되는데 난이도는 쉽길 바라죠 통과하는 순간부터 오케이 오토 오케이 오업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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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엉 엉 엉 엉 엉 엉 아.. 시간.. 씨.. 피를 누르면 다시 체크 포인트로 돌아갈 수 있다 NO! 이 키를 눌렀어 어 다행이다 멈춰섰다 아라라라라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곤 있네요 근데.. 그.. 다섯 개를 얻으려고 하는건 아니니까 이렇게.. 좀 새로운 환경으로 나쁘지 않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60이 깨져나오고 있네요 58 57 59 그만.. 세 개라도.. 시간 낭비한건 알고 있었지만 이 도전 과제들 난이도가 보통이 아니네요 얼렁뚱땅을 갖고서도 중간 정도를 못하네요 음.. 두 개 획득했겠다 언락하기에는 하나 더 필요하다 니트로스, 오케이 네.. 다음 해방한 지역에서 얻으려고 하죠 어? 저거 뭐야? 오케이? 왓? 살았어? 뭔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지만 삥삥한걸 보면 저기에 지금 수집품이 잠시만.. 아.. 일단 먼저 하자 오케..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1-2초 이내로 낙하산을 없애야지 다시.. 지상에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넙.. 무조건 취소가 되나? 워.. 워.. 더 헬.. 오케이.. 저거 도전 과제인가? 오케.. 낙하산을 끈 다음에 그냥 착륙하는게 낫겠다 여긴 아직 해방한 지역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하고 있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 한번 해방해보려고 하죠 어.. 비스 엘렉트라 으흠.. 특별히 미션은 뭐 있다.. 그런거 없지.. 아.. 아.. 맞아 전력시설.. 전력시설 하나 부순 다 했었죠 오케.. 오케이.. 아.. 수류탄 던질 수 있지? 오케이.. 아.. 들 수 있네.. 네.. 지금 자동 조준 이루어지고 있는게 방금 보였을텐데.. 예.. 지금 게임 자체가 상당히 여유롭게 이런거를 진행하게 만들어준다고 보실 수 있죠 물론 총 자체가 이제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거라서.. 네.. 오케이.. 정조준이 필요할 것 같은 총을 들고 있으면 얼마나.. 자동.. 보자.. 헤이.. 마우스라서.. 자동 조준이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긴 해요.. 예.. 마우스를 통해서.. 형편없이 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형편없게 말이죠.. 에이.. 오케.. 연료통이 빨간색이 아니었다는게.. 어느 날은 interactive 많이 한다.. 저런 공격킬 수있었지.. 공격킬 수 있지? cje Philadelphia.. ㄱㅇ ㄱㅇ ㄱㄱ ㄱㅇ ㄱㄱ ㄱㅇ ㄱㅈ ㄱㄹ ㄱㄱ ㄱㄱ 끄고 그래플링 후크 관련해서 제가 조작을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많이 원하는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게 지금 답답함을 만들어내네요 익숙하지 않아서 라고 당연히 결론 내리고 싶은데 얼마나 오래 걸릴거냐가 놀고 싶어하니까 효율성은 지금 무시하고 있죠 나름 조준점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하나짜리 조준점이 정조준점이 없어요 호 오 strips 전다고 터지는거야? 안터지는거야? 오 탈 secondo være 워우 오케이 저거 놔두 많이 늘어지네 50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50 이하로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끊긴다는 느낌으로 안가네요 오케이 이 녀석들을 상대로 직접 조준했으면 훨씬 마음 편했겠다 오케이 아직 뭐가 남았죠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 아까전에 문이 잠겨있다 털바인 머시기 어디? 여기 요런데 였던거 같은데 끊고 내려가기 흠 느낌이 이런거 아니었나? 워 아 무기였구나 저게 표시가 목적인줄 알았어요 미션 네 뭘 까나 이거? 수류탄 던지기 오케이 오케이 워우 이런 게임들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오류인건 알고 있지만 오케이 리코 벽을 뚫고 투과할 수 있는 사나이 시간내로 다음 거를 차단해야 되는군요 오케이 오케이 헬로 아 1분 이내로 폭발시키라고? 술탄 하나면 안 된다 이제 오류탄 던지기 액세 우와 와 안됐다 가닌밋 오케이 아직 부수할게 이쪽에도 있었네요 몰랐어요 그만 부수자 nope 1초 NO 예아 오쉣 헬로 워 후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적들에 대해서 표식을 따로 해주네요 아 안보여 하나가 뭐 할수 오쉣 끊임없이 온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끊임없이 님 옵션에 해킹 한번 해보자 자 게임에 지금 너무 김종희 님 반갑습니다 양동균 님 반갑습니다 이재용 님 다카카마 님 모두 반갑습니다 오케이 지금 양동균 님께서는 마운탄블레이드를 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해줄 수 있는지 마운탄블레이드가 높은 순위 1,2위 정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리즈들 뭔가 정리가 되면 공백을 채워나갈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마운탄블레이드 2에 대한 소식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물론 발매는 내년 언제였죠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아 맞다 지금 나 지금 나 그치 이거 있지 폭발기 완전 깜빡하고 있네 그게 아니야 아 뭐 아직 남아 오케이 남아있는 거 있다고 하니까 처리하러 가자 40매 초 40매 초 후 으으uş 스페이스 바울 누르면 취소가 아니야 씁 날라가길 기다려야 되겠구나 Hello 아 어떻게 터뜨렸더라 F키? No 너 멀리 있다고 하네 아 왼쪽 버튼 Damn it 어떻게 터뜨리는 거야 버튼이 뭐였지 아 Q 오케이 알려주셔서 감사 게임이 게임이 답답했는지 오른쪽에 알려주네요 반란군 들어오나 여기에 아 하나 놓쳤죠 다시 또 터뜨리려면 올라가야 되죠 와 이거 어떤 적군의 기지 같은 거 부수려면 해야될 게임 굉장히 많네요 아 또 뭐가 남았어 조금 더 차분하게 진행을 해야지 쉽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이 오케이 이런 거 갖고는 안 터진다 수류탄 같은 게 필요해요 오케이 마지막 이제는 하나 하나 제외하고는 금방 이었네 아 내가 해킹한 샘 사이트 기동성을 확실하게 갖추는게 힘들어요 어 해킹 해킹 쩌런 판대 에서 항상 저 있구나 오 비큰 끄고 아 오케이 이번에는 끊기지 않았네 아 그리고 또다른 질문 아 질문은 또 없었구나 분위기 자체는 파크라이와 비슷한데 근본적인 큰 차이가 있죠 파크라인은 1인칭이고 이 게임은 3인칭이라는 거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차이가 있는 이렇게 철학 자체도 파크라인은 후반때 가면은 조금 무적 사나이 뭐 이런식으로 간다곤 하지만은 예 초반에는 초반에 그런 느낌은 아니죠 아 원래 큐 알려주는구나 제 시야가 그냥 오른쪽 상단으로 안가서 놓쳤던 거지 일단 제 카메라 지금까지 뭐 중요한 거를 가리고 있진 않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이제 총이 달린 헬리콥터가 언락됐네요 그 다음에 챌린지 챌린지 예 지금 시간은 거의 지나가고 있으니까 모두 몇개 언락하기 위해서 기어 기어 좀 얻으려고 합시다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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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미션이 바로 시작되지 않는 이상 기어 기어 스토리 미션이 바로 시작되지 않는다 께에 피해 이것은 바로 포토 여당이 저의, 아, 죄송합니다. 하하, 아, 너와 아저씨가 모르겠다고 생각하셨어. 고맙습니다, 셀던. 마리오, 여기 있나요? 제가 들었어. 제가 그곳에 뵙겠습니다. 이 베이스는 이미지, 디레베루의 인프라스트럭처럼 구성되었고, 이 베이스의 인프라스트럭을 좀 더 연습할 수 있을까요, 프라트레? 그냥 파괴시켜라 폭발시켜라 이런 미션이군요 첫번째 파괴부터 시간이 감소된다고 하네요 곧 슬트린아 딜레이가 없어요 그냥 아 안 터지고 있어 이 녀석 터바인 터바인 좀만 더 하면 4개 오케이 컴보가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군요 아직도 터바인 2개 나왔던 것 같은데 오케이 뭔가 1개 바로 언락 가능하겠지 이 정도면 글라스 그네이드 언락이 그 다음까지는 3개 더 많은 수류탄 충분히 만족 모드가 뭔지 알아보고 미션을 또 들어가긴 뭐한 것 같고 음 뭔가 좀 높은 지대로 가서 게임의 한번 환경 환경 중도 파악을 하면서 맞춰보려고 할까요 기어 모드가 언락이 됐습니다 클릭을 하는 걸로 지금까지는 시간제였는데 부딪히는 순간 무언가에 무엇이든 간에 부딪히는 순간 폭발한다고 하네요 언제든지 이걸 껐다 킬 수가 있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수류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나중에 가면은 호밍 수류탄 그래서 추격할 수 있는 추격할 수 있는 수류탄도 있고요 말도 안되는 것들이 후반에 막 생겨나니까 6개까지 대롱대롱 나이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다 아 바다 오케이 지금 모드도 아주 간단하긴 했지만 하나였지만 모드도 알아봤겠다 이제 바다 여러분께서 이 게임이 지금 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맵에 60%? 네 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가 있는데 그걸 안 보여드렸네요 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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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녀석을 향해 한번 가보자 미션이라고도 하니까 물론 미션 시작을 하진 않을 거고요 강제로 시작하지 않는 이상은 어디입니까 웨이포인트 저기 있구나 웹 너무 약했어 예스 계속도가 안나 예스 그렇지 웹 컴온 언제 테더가 남아있고 안남아있고를 모르겠네 음 오케이 깨지지 않았네요 오케 깨지지 않았네요 오라잇 저기까지 날라가 봅시다 우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예 이 게임의 다른 환경 이 넓은 섬 뭐 자연풍경 산맥 이런것 보다도 저는 물이 더 잘 만들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더 멋지다고 어 이거 망하는거 아닌가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물에 잠겨질 리가 없죠 망했다 속도가 부족했어요 헤이 지금 사람들 걸려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최고로 예 지금 물 보 아 좀 해변가가 바닷가가 있는 바닷가래 그 바닥이 있는 바닥이 있는 곳에서 물로 들어갈거 그랬다 이렇게 지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아주 간단한 예스 아주 간단한거나마 근데 물속에 떨어뜨릴 수 있나? 음 다른거는 필요없으니까 일단 해보자 예스 가능하다 옵 예이 아 저 사람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뭐 할수도 있었겠다 오 헤이 오케 물속에서의 움직임은 훨씬 좋네 어쩌면은 차량들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 붕 떠있다라고 붕 떠있다라고 제가 느꼈던게 이런 물에서의 돌아다니는 것까지 감안하려고 그런걸지도 몰라요 드리프트가 가능하네 물에서 나무로 만들어졌나 무슨 금방 터져 워 오케 아 여기 여기 바닥 볼수 있겠다 진짜 열대 열대 물 이라고 해야되나 뭐라 열대 기후에 노 그런말보다는 예 지금 이 그래픽 갖고서 바닷속 무슨 특화되어있는 게임을 만든다 하더라도 또는 DLC 하나가 그쪽의 물속으로 집중한다 하더라도 전혀 예 저는 불만이 없을 정도로 어 맞다 산소가 필요하지 사람은 산소가 필요하죠 저런 리코가 사람이 아닌줄 알고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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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오케 이제 다음 미션이 바로 이쪽에 있긴 한데 시간도 많이 이제 드렸고 여기서 너무 많은거를 지금 파악하고 싶진 않으니깐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저스카슬리는 카드 오케 이빨 감사합니다.